6일 JYP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JYP는 글로벌 투어를 조기 재개하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6일 종가는 600원 오른 6만 2천 6백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52주 최고가는 6만 4천 4백 원, 최대가는 3만 3백 원입니다. JYP는 경쟁사에 비해 글로벌 투어를 조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JYP의 아티스트에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엠믹스, 니즈, 투피엠 등이 속해 있습니다. JYP의 분기별 실적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은 JYP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576억 원, 영업이익이 17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JYP의 최대 주주는 박진영 이사로 지분 15.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이사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5.70%입니다. JYP는 외국인의 비중이 25.7%, 소액주주 비중이 61%에 달합니다. 지난 한 달간 투자주체별로는 개인이 95만 6천주를 순매도 했습니다. 외국인은 92만 5천주, 기간은 9만 1천주를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이틀 채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초련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